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I.M.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7.Sign. 주님의 기적을 믿는 것 7.Church.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Series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완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 참 귀한 교회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교회사에 남는 훌륭한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본문으로 잡고 갑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성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 암성 구절이 떠오르죠. 에베소서의 암성의 12번째 구절이 떠오르죠. 에베소 6장 2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이죠.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호세아에서는 이게 인혜로 나오고 이것이 영어성경에는 로얄티로 번역됐어요. 충성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인혜가 히브리 말로 해세드가 사용됐어요. 해세드는 뜻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됐어요. 사실 언약적 사랑은 뭐냐예요. 뭐냐면요. 약속을 딱 하고 이 사랑을 지키는 거니까 이 해세드에는 본질적으로는 충성의 개념이 있죠. 어떤 충성입니까? 사랑의 충성이죠. 이 사랑의 충성을 가진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거짓신들의 전쟁에 보면 아홉 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죠?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디오니수스, 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도시에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쾌락의, 이 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충성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거룩.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거룩.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카도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헬러,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을 쓴 언어라면 헬러는 신약성경을 쓴 언어죠.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액센트가 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원어사전에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이 사용될 때의 뜻과 사람에 대해서 거룩이 사용될 때의 뜻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죄가 일도 없으시다. 이 뜻으로 사용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장엄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엄하다는 얘기는요. 위대하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위대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거룩 거룩하신 주 할 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있는 존재고 우리는 위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인간에 대해서 거룩이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관습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경, 그러니까 바로된 성경, 정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이나 위경 말고 진짜 성경, 이 정경을 카논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가 길이를 재는 자, 척도 이런 뜻이에요. 표준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여러분 외경과 위경과 구별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표준이거든요. 우리 삶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지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섞여 살고 그리고 막 죄에 물들고 세속적 가치에 물들고 살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표준 삼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구별된 삶을 살면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도덕적 순결.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쳐진 것. 받쳐졌다. 받쳐졌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받쳐졌다. 뭐가 받쳐져야 됩니까? 사람이 받쳐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물, 헌금이 받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받쳐져야 되죠. 나 자신 그리고 내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받쳐져야 되고 그게 거룩하게 받쳐져야 되고 시간이 받쳐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사용될 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봉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자가 받들 봉자입니다. 그 다음에 드릴헌자를 씁니다. 드릴헌자 이렇게 씁니다. 봉헌. 받들어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받들어 드렸다. 여러분 헌금을 성의 없게 하면 안 되고 받들어 드리는 거죠. 이게 거룩한 것이죠. 봉헌이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도 하나님께 봉헌해야 돼요.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몸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봉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시간도 하나님께 봉헌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고 할 때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바쳤다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술의 신을 섬기는 디오니수스의 신전이 있고 얼마든지 술 마시며 타락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을 지켰어요. 구별된 삶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고 또 도덕적 순결을 그들은 유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예물이요 헌금이요 그들은 시간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거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과 달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충성을 다해 드리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십시오. 과연 나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충성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는 거룩이 있는가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도전 앞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함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고쳐야 될 것 오늘 고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하셨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온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